Hello everyone, this is Tiger.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몇번째 날인지 모르겠네요. 4번째인가 5번째인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이 단어책이에요. 타이거 영단어, 중독영단어 필수편, 영어회어 필수단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발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어 설명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gry입니다. Angry, 앵에, 에. 이 에 발음인데, 이 에 발음이 스펠링이 에이로 되고 발음기호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발음기호가, 스펠링은 에이고 발음기호는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써요. 에입니다. 에, 에, 좀 쎄요. 에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뒤에 에의 강세가 있고 에입니다. Angry, 이렇게. 앵그리 말고 앵그리, 앵그리입니다. 앵그리, 이게 모음, 이 스펠링이 에이면서 에 소리가 나면 그렇게 소리가 나요. 앵그리, 이렇게.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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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아니죠. 애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에 발음에, 스펠링이 에이면서 에 발음 이게 스펠링이 이이면서 에 발음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away로 표기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 아무튼 그렇게 강한 소리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소리. 가방이 영어로 back이죠. back.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근데 be, easy는 bag입니다. back. I'm begging you 이렇게 하죠. bagging요. 간청하다 구글하다 할 때 그때는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예요. back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스펠링이 에이면서 에 발음이 나면 모음이 두 개 있다 생각하시고 에입니다. angry 이렇게. 애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펠링이 이이면서 에 발음이 나면 그냥 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소리예요. arm이죠. arm. 아 라고 발음한 후에 알 발음을 만드는데 혀를 들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 계속 지금 알 발음 설명을 많이 했죠. 이 그림 그리면서 이게 코고요. 윗니발 아랫니발이에요. 혀가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천장이 닿지 않고 움직이는 게 아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인데 아인데 아 하면서 혀를 들어보세요. 아 하면서 혀를 들면 아 하면서 혀를 들면 갑자기 저 얼굴이 나왔죠. 아 하면서 혀를 들면 아 이렇게 돼요. 아 보이나요? 혀가 들리는 거 arm 이렇게 arm 이렇게 됩니다. 알 발음은 되게 쉬워요. 은근히 쉬운 단어입니다. 발음이. 혀만 들면 됩니다. arm 이런 식으로 arm arm 그 다음에 hat 얘도 a이면서 그죠? 발음이 a 발음입니다. 그러면 a가 두 개입니다. hat 이렇게 뒤에 강세가 있어요. hat hat it's my hat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cap이에요. cap it's my cap 얘도 모자죠. 햇도 모자고 캡은 야구 모자 같은 거 dance입니다. dance가 아니라 dance예요. 올라갔던 내려오는 소리예요. dance입니다. dance 춤을 추다죠. dance 얘도 jacket jacket 자킷이죠. jacket 자킷 그죠? 발음이 점점 고급스러워지죠? jacket 얘는 a 발음인데 그죠? e 발음이니까 그냥 lack입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lack 이런 식으로 lack lack 그 다음에 bridge 지읍 발음인데 d지가 좀 강한 지읍 발음이에요. 그래서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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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bridge 는 이제 강 위에 다르죠. 어떻게죠? lack 는 사람의 다리이고요. 그 다음에 like like 는 좋아하다. like 크 영어의 의바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like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like lik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lik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like 입니다. alike alike 이 l 발음은 이 l 발음의 ㄹ은요. 앞에 단어의 받침에도 들어가고 뒷 단어의 초선에도 들어가요. alike 죠. alike 가 아니라 alike alike 가 아니라 alike 가 아니라 그죠? alike like 입니다.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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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발음은 앞에 단어의 종성에 가고 받침으로 가고 뒤에 나오는 단어의 초성으로 간다는 거 그거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fly 같은 거죠. fly가 아니라 fly 입니다. fly fly 가 되죠. 그죠? 보시면 앞에 단어의 받침으로 가고 뒤에 발음의 초성으로 가죠. 그죠? fly 하루아침에 발음이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만 보면 발음이 고진다. 이거 다 헛소리인 거죠. 어그런 거 아시죠? 그죠? 영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취미는 영어 정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영어랑 그죠? 악기 하나 다루는 거 악기 하나 다루는 거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최종 목표 자아성찰이죠. 개인의 뭐죠? 폭유로운 삶 영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죠?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학생 중에 제가 YBM에서 강의할 때 성인반 YBM에서 할 때 제일 나이가 많았던 분이 70세 넘었던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10년 전이니까요. 지금 80세가 넘으셨을 텐데 요즘 건강하게 오래돼서 사시니까 네오미 네오미라는 분이에요. 혹시 YBM에서 제가 수업 들었던 분들 네오미 혹시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